케이벌즈로 리브랜딩을 하였습니다. 조코딩 채널에서 갓뚜이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코드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전에 올린 NFT 만드는 모든 과정이라는 강의가 요즘 NFT가 핫하다 보니 2주 만에 조회수가 35만 회를 돌파하는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코딩 디스코드 서버에서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다양하고 개성있는 NFT 컬렉션을 만드셔서 자랑하기 채널에 올려주셨는데요. 좀 아쉬웠던 점이 이전 강의에서는 오픈실을 이용한 민팅 방법만 다루고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한 방법은 다루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댓글이나 디스코드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한 강의를 다뤄달라는 분들도 많았고 최근 국내 NFT 프로젝트 중에서도 글로벌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탑 NFT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오픈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스마트 컨트랙의 기능을 활용해서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해보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강의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글로벌 1등을 하는 NFT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과 코드를 유튜브 강의로 무료로 공개하여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NFT의 글로벌 부흥을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동물상 테스트라는 수익형 웹앱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담은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이걸 보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검에도 오르고 돈도 많이 버실 수 있었는데요. 이번 NFT 프로젝트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오픈시를 이용한 민팅 강의에서는 폴리곤 블록체인 기반으로 졸레피버드라는 플랫피버드에 나오는 캐릭터를 변형해서 만든 NFT를 발행했는데요. 원래는 이걸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다시 발행하고 P2E 게임과 연결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글로벌 1등으로 성공해도 그냥 폴리곤 블록체인을 알리고 플랫피버드를 알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클레이튼이라는 국내에서 만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NFT 이름도 K-벌즈로 완전히 리브랜딩을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멋을 담아서 새롭게 리브랜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P2E 게임은 플랫피버드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만들면서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와 세계관은 한국적인 정서를 가득 담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로 성공하게 되면 한국에서 만든 블록체인과 한국의 전통과 멋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겠습니다. 플랫피버드와 유사한 P2E 게임이 글로벌로 성공하는 사례를 보자면 오픈시에서 폴리곤 기반의 탑 NFT 중에 2등이 팬시버드라는 플랫피버드와 유사한 P2E 게임인데요. 게임을 보시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폴리곤에서 2등을 하고 있으니 이거보다는 충분히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어서 K-벌즈가 성공하면 충분히 글로벌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K-벌즈 NFT를 만드는 큰 과정이 어떻게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해서 NFT를 민팅하는 큰 흐름을 알아보자면 먼저 이미지와 JSON 파일을 생성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조합된 이미지와 JSON 파일을 준비한 다음 IPFS라고 불리는 분산형 저장소에 저장을 해줍니다. 분산형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보다 여러 대에 나눠서 저장이 되니까 좀 더 안전하게 이 파일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IPFS를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에 담아줍니다. 이때 이 스마트 컨트랙은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NFT의 표준 규격인 클레이튼은 KIP17 다른 블록체인은 ERC721이라고 불리는 표준 규격에 맞게 작성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화이트리스트나 민팅을 하는 기능 등 추가적인 커스텀 코드를 넣고 스마트 컨트랙을 완성하여 클레이튼 블록체인 위에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민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특정 시간에 웹사이트를 열어서 배포한 스마트 컨트랙과 연결을 하고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민팅을 해서 NFT를 직접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민팅한 NFT는 각자가 보유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유한 NFT는 오픈시 같은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NFT를 활용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을 강의를 통해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 이 커스텀 코드가 추가된 NFT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메타콩즈 실타래를 성공시켜 국내 NFT를 선두하고 계신 이두인님이 만든 검증된 코드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최근에 인터뷰 콘텐츠를 찍으면서 두인님을 배웠는데 그때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두인님께서 직접 이 파트를 맡아서 코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조코딩 채널에서 갓두인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스마트 컨트랙 코드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케이벌즈가 다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먼저 최소한의 기능만 담은 MVP 버전을 졸레피버드 NFT 홀더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졸레피버드는 지금도 오픈시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추후 케이벌즈 발행 시 1대1 비율로 에어드랍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조코딩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NFT 인증을 완료하신 분들은 게임 채널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게임 시작하기를 누르면 승인을 하게 되면 NFT 보유자만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플랫피버드 게임을 플레이하시고 게임이 끝나게 되면 최고 기록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여기 리더보드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본인의 등수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점수일 경우에는 더 빨리 달성한 사람이 높은 순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리더보드에서 매주 일요일 1등부터 10등까지 10명을 뽑아서 3월 13일 일요일 2주 동안 매주 일요일날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플랫피버드 스타일의 게임을 플레이해서 뭔가 보상을 얻어가는 가장 최소한의 기능을 테스트해보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 케이벌즈는 좀 더 완성된 형태로 출시를 할 수 있겠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